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디사이저 101 여러분들과 같이 신디사이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에피소드로서 어디에 오실레이터가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실레이터라는 것은 소리가 발진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피아노 소리 기타 소리 색스펀 소리 플루 소리 사람의 목소리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지저분한 소리 아니면 또 이제 깨끗한 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디사이저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무래도 어떤 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오실레이터는 이 중에서도 이 가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모든 배음을 다 가지고 있는 소리와 어떤 특정한 배음을 가지고 있는 소리들 이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소스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실레이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양파나 감자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김치를 가져오고 다양한 참치라든지 여러 가지 소스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 대한 요리의 모든 재료들이 바로 일종의 오실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로직에서 ESM이라는 신디사이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ESM이라는 신디사이저는 한 개의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이 한 개의 오실레이터에 톱니파와 사각파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톱니파, 사각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적당히 믹스를 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컷오프를 끄고요 레조넌스도 꺼가지고 우리가 이 소리를 우리가 먼저 깔끔하게 좀 만들어 보면서 모든 배음이 다 틀린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걸 소리를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 소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여기 간단하게 우리가 이퀄라이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 사각파와 삼각파 소우투스 웨이브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특정한 배음의 조합을 만드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소우투스 웨이브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음을 누르게 되면 이 음을 기음으로 하여 우리가 배음이 보여야 됩니다 과연 여기서 과연 잘 보이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C를 눌러보면 C에 의해서 이 많은 배음들이 보이게 되는거죠 자 DK를 꺼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건 레조넌스인데 이건 좀 신경쓰지 마시고요 지금 모든 배음들이 다 있는게 순서대로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사각파를 가서 보게 되면요 사각파는 옥타브가 낮은 소리부터 해가지고 쭉 가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일정한 배음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믹스라는 게 있는데 믹스는 바로 이 두 가지 소리를 합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사각파에서부터 삼각파로 한번 소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삼각파에 있는 배음들이 중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다 합치면은 아주 두꺼운 또 새로운 하나의 톱니바 같은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오실레이터 ESM에서 쓰는 오실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왼쪽에 보면은 8, 16, 30이라는 어떻게 보면 8의 배수가 있는데 이 수들은 어떤 거냐면요 일종의 소리의 높낮이 쉽게 말해서 옥타브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8에서 16으로 가게 되면 반으로 줄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가 옥타브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32로 가게 되면 옥타브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기본적인 오실레이터 가장 단순한 ESM이라는 신디사이저에서 볼 수 있는 오실레이터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걸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레트로센스라는 걸 한번 가볼게요 레트로센스 딱 보도록 처음에 뭔가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놀랄 수가 있는데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은 여기는 친절하게 오실레이터라는 부분이 딱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오실레이터가 딱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오실레이터가 있던 걸 알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개의 오실레이터가 여기도 있는데 오실레이터 1번과 오실레이터 2번 여기 믹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개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오실레이터 1번을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보게 되면 여기가 7시 방향 부분에 이런 이상한 모양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 놀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잡음, 노이즈 많이 들으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TV 안 나올 때 나는 소리 있죠? 근데 비슷한 소리가 피치에 걸려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노이즈 오실레이터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있는 파형은 바로 이 톱니파가 있습니다 이 톱니파 보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톱니파에서 소리를 잠깐 들어보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들었던 다른 톱니파와 가장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각파가 보이게 되죠 사각파는 지금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50%는 이 두 개의 사각형이 50디 50 정확히 균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왼쪽은 4%, 5%가 되고 이쪽은 95%가 되는 소리 약간 다른 배음의 구조가 달라지죠? 이거를 약간 배음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니까 여기서 EQ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같은 음을 누른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를 바꿔보면 네 잘 안 보이네요 이걸 좀 줄여볼까요? 네 이걸 한 75%로 줄이고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여기 나오는 소리가 다른 배음대로 가면서 볼륨도 달라지는 게 보이죠? 자 전에 없던 새로운 배음료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다른 소리를 만들면서 우리가 또 다른 소리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소스 소리가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소리 우리가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오실레이터 여기에 보면 삼각파부터 있을 겁니다 삼각파는 지난주 기억나시죠? 정수비가 아니라 이거는 제곱비 그중에는 홀숨에 제곱비가 가기 때문에 이런 넓은 간격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두 개를 합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인웨이브를 합성했던 것처럼 이 소리만의 합성이 생기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을 가지고 있는 특유의 배음료를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나만의 소리로 새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또 일종의 양파를 다듬고 감자를 다듬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소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듬는 거는 필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뭔가를 더하고 붙이고 또 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두 개의 오실레이터를 조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새로운 파라미터가 보이는데 바로 세미톤과 센트라는 겁니다 세미톤은 음의 2번 오실레이터의 바로 이 반음계 간격으로 우리가 소리를 우리가 이제 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12를 하게 되면 옥타브와의 소리나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인웨이브 아래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각파의 소리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5대5에 대한 소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우리가 아까 좀 들은 대로 이 삼각파 위에 약간 배음이 없고 기음도 굉장히 약한 이런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스퀘어웨이브를 또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센트도 뭐냐면 이거는 미세하게 튠을 조절하는 겁니다 약간 위상현상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오실레이터의 소스를 여러분 마음대로 가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주요한 소스가 되는 거거든요 자 다른 센트사이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엘리먼트라는 걸 한번 볼 텐데 이거는 웨이브스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서브트랙티브 센트사이저 다시 말해서 가감형 센트사이저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대부분 다 웨이브 테이블 센트를 제외하고는 웨이브 테이블 센트는 세럼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도 전부 다 가감형 서브트랙티브 센트사이저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비슷하게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레트로센스를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트로센스를 보게 되면 이 역시도 두 개의 오실레이터가 있고 두 개의 오실레이터가 있는 거죠 얘는 이제 튠이나 세미톤이 없는데 얘는 두 개다 튠과 파인튠 다시 말해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두 개 다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옥타브를 조절할 때 우리는 세미톤을 이용했는데 여기서는 이런 8인치, 4인치, 2인치, 16인치, 32인치 우리가 좀 전에 ESM에서 봤던 그게 그대로 있는 게 바로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똑같이 어떤 서브 오실레이터나 노이즈 오실레이터로 다시 말해서 다른 오실레이터가 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1번과 2번을 조화를 할 수 있는 들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사인, 트라이앵글, 삼각파 그리고 펄스 위스 다시 말해서 이 사각파의 대역복을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내가 소리를 사각파 위주로 가고 싶다 옮기면 되고요 사인으로 가고 싶다 근데 사인을 내가 옥타브를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변형이 가능한 거죠 근데 주로는 삼각파로 만드는 게 어떤 일종의 난수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여기서도 똑같이 이 오실레이터가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믹스, 믹스, 세미톤, 옥타브, 센트 여기서 파인튠 또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각자에는 이런 쉐입들은 여기에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보시다시피 모든 신디사이저에서는 오실레이터가 다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실레이터가 없으면 사실상 신디사이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디사이저에서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소리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사인, 소투스, 트라이앵글, 스케어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신디사이저는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거에 대한 네 가지를 이해를 확실히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배음렬에 대한 구조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섞을지 거기다 내가 필요하면 서브 오실레이터나 노이즈를 어떻게 섞어서 어떠한 소리를 만들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신디사이저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네 번째 오실레이터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주제로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필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